앞에 저희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단왕의 인기 유튜버 에멀 우리 시작해 왔습니다 먼저 옷장 여기가 그 쪼어박냐 오늘 망고도 같이 가요 자기 옷 수선집 어딘지 알아요? 알았어요 자기 대학교 때 여기 많이 와봤어? 여기도 과일 많이 파네 나 저쪽만 과일 파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좀 비싸 저기 안쪽이 좀 싸지 않아? 어? 고구마 맛있겠다 아니야? 우리 오빠 하나 사줄까?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밥 봐 빨리 가 이따 가자 어 나중에 아 맛있어 보여 아 맛있어 보여 먹으싶다 여러분 이렇게 했어 두세 번만 입었다 그거 메오가 그런거 아니야? 아냐 우리 고양이 착해 알아 이거 오리온바가 너무 좋아 돈 뜨지 마라 나는 닭 볼때마다 신기하다 야 오늘 뭐 사지? 네가 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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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 맛잠하이? 32만원? 비싸다 이거 맛있어? 맛있어 보여? 어 맛있어 보여 엄청 맛있어 보여 너 아웃사이드 크런치 알아? 맞아 고구마가 키로당 700원정도 고구마 키로당 700원정도 고구마 이거 간장게장 나중에 간장게장 이태원에 살꺼같아 아 그래?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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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 소스 자랑 고구마 고구마 콩 도лет 달 الخ 고구마 고구마 트랍 얼마큼 사게 자기? 할 킬로? 할 킬로 너무 많아 아니야? 아니야 그냥 맹장 캡스 먹어 그냥 많이 먹죠 그러면은 저거 할때 손질 좀 해달라구요 손질 좀 물고기 진짜 싫어 아니야 오빠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진짜? 응 아니야 하지만 프라이 이렇게 큰 과일들은 달라서 팔아요 여기는 아까 좀 보는 과일이랑 다르게 시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 단강 같은 경우에 킬로당 1000 알았어 아 저기 저번에 망고 샀었어 맛있었어 하지만 저번에 안팔아서 못하 저거가 킬로에 2만동 오 뭐 킬로 만동? 예 어 무인아 와 이거 진짜 싼거 아니야? 아니야 킬로 자 자 자 야 그거 하지만 너 하얀거 제일 맛있어 싼게 제일 맛있어 여기서 뭐 킬로 여기서 뭐 킬로 사 잠시만요 오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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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5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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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아 15분 아 아 그럼 이제 오빠가 들어가 알았어 자기가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? 여기 이 바나나 맛있어보여 아니야? 그래? 나는 맛있어보여 거기에 바나나있어 딴 데 사? 알았어 야 우리 저거 가지 하나 사자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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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그플랜 왜 오빠 뭐하니? 아 그냥 먹고 싶다 사줘 진짜? 어 자 봐줘 뭐하나? 까지? 뭐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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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감 3개에 무일람이니까 700원 넘게 저기 합해서 45,000돈 중앙 쪽으로 2,000원 정도 하지만 우리 오늘 점심 먹으세요 야 아내가서 겜버 먹을래? 가자 당면 시장 안쪽에는 여러가지 음식을 파는 곳인데 여기가 겜버가 그렇게 유명해요 아 이게 겜버예요 저는 아보카도를 잘 못 먹어서 아보카도를 왔는데 이렇게 돼요 아보카도가 거의 아이스크림이 겜버 만나면 되게 간단한데 맛있더라구요 겜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겜버 이거 배달도 돼요 배달도 여기 사람들 진짜 많이 잘 먹고 좋아해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팔더라구요 광리안에서 한번 파는 줄 알았는데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까? 음 음 박미영 올 때마다 여기서 이거 먹어요 여기 모시면 다른 손님들도 다 이거 먹어요 여기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막 500개씩 살았대 맞지? 이 겜버 말고도 조리아니라나 초콜릿 딸기시럽 여러가지 있어요 앞에 저희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단양의 인기 유튜버 단양의 인기 유튜버 에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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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에 띵한 아니야? 아 콩빛 ㅎㅎㅎㅎ 다행이다 오늘 나는 화장품 했어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알아보시는 분이 꼭 있어 맞지? 저거 잘 안그래 짬비해 어디야 어디? 잘 모르겠다 그치? 어 잘 모르겠네 얼마야? 만동? 진짜? 진짜 만동이야? 아 진짜니까 감사합니다 야 고기 가운데에 불을 피워가지고 고기를 좀 이거 하나 못자? 이제 물건을 대충 닫았어요 좀 무겁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예정입니다 끝났습니다 집이 가자 오늘은 우리 같이 재밌었으니까?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해 주세요 안녕 빠이빠이 야 저거 구경 아삭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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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 감사합니다.